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행 유튜버 나강희입니다. 저는 유럽의 여행지 중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와 빠질 수 없는 바로 스페인에 와 있는데요. 스페인 하면 마드리드, 바르셀로라도 물론 아름답지만 또 유럽 소도시의 매력을 절대 빠뜨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여기 해변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럽 스페인 소도시 알리칸테에 와 있습니다. 알리칸테 나강희씨가 어떻게 소개해줄지 너무 기대된다. 그는 봐. 오 너무 좋다. 이곳으로 말하자면 7000년의 일 역사가 있는 곳으로 그만큼 무궁무진한 매력이 많은 스페인의 보석 같은 소도시입니다. 여기 오죽게임. 오죽게임. 이게 진짜네. 그치. 네. 먼저 식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빠에야인데요. 빠에야. 오죽게임. 빠에야. 여기 알리칸테가 빠에야의 본고장인 발렌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빠에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 알리칸테의 빠에야 맛집인 노우 마놀린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197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슐랭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맛이 어쩔 수가 없겠죠. 여기는. 돌아보도록 합시다. 소리 좋고. 1층은 파파스와 술을 먹는 곳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스토랑에 왔었던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품처럼 잘 걸어놨다. 누구세요? 멋있다. 유명한 분. 브라세아스. 분위기 좋아. 오케이 제가 배정받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저런 일단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고기지 않는 것 같아요. 숨어봐요. 와! 16,000원. 네 여러분 스타트로 먼저 성게 그라탕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윗부분은 살짝 베이킹을 하고 그 밑에는 버터와 함께 조리해서 최고의 스타트 요리지 않나요? 성게알은 진짜 장난 안 하는데. 성게는 장난 아니죠. 성게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게랑 완전 다른 맛인데. 달라요? 성게 특유의 향과 매콤한 맛이 함께 올라오는데. 진짜 다른 레벨의 요리다. 오! 다른 레벨의 요리래. 아 이거 또 성게 마시기 해줘야지. 아우.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라세하스. 우와. 바에야. 약간 볶음밥에 누룽집이 살짝 붙어있는 그 느낌이네. 그렇지, 그렇지. 바에야 본구장 미슐랭 맛집에서 맛보는 바에야예요. 진짜 맛있겠다. 밥에서 해선물의 향이 엄청 진하게 하네요. 한국인들 입맛에도 제격이네요. 달리컨대 시장에서 나온 붉은 숭어와 바야. 숭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숭어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숭어를 추천한 이유가 있네요. 발렌시아 소스.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스를 뿌려요. 스페인은 미식의 나라랑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린 나라네요. 사이드로 한번 긁어봐요. 한 번 돌려줘요. 한 번 돌려줘야 하잖아요. 한 번 돌려줘야 하잖아요. 한 번 돌려줘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했고 이제 알리칸테의 거리를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알리칸테의 버섯 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저기 앞에 보이시다시피 버섯의 조형물이 있어서 이 거리를 버섯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잔디까지 디테일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정 먹어. 저기서 약속 많이 잡혔네요. 몇 번째 버섯으로 와요. 물 흰 잡으려는 버섯으로 와줘 이렇게. 이야 버섯들이 이렇게 거리에 쫙 만들어져 있는데 가족끼리 오기 참 좋은 곳이네.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저기가 딱 포토전이네 진짜. 맥주를. 아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길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 길 안에서. 와 음악 소리도 들리는데? 버스킹 하나 보다. 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였구나. 어우 멋있어. 어우 너무 분위기 했다. 아 진짜 로 부부께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게 너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게 이 버섯 거리를 훨씬 더 고풍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와. 야 저거 어떻게 지나치냐. 나 못 지나칠 것 같아. 한참 볼 것 같아. 어우 너무 멋있다. 이게 소도시의 그리고 특히 유럽 소도시의 그 낭만. 여기 보면 아일러브 알리칸테 기념품 가게도 보이네요. 들어가서 볼까? 마그넷도 보이고요. 이런 관광 상품들 같은 거 좀 좋아해요? 어 전 좋아해요. 마그네틱? 네 딱 여행 갔을 때 딱 그 곳에 그 약간 시그니처. 그렇지. 거기에서만 파는 거. 어떤 거 주로 사세요? 뭐 그릇을 산다거나 마그네틱을 산다거나 막. 저는 컷. 아 먹으니까. 컵에도 막 이렇게 딱 마을 이름 따지 써. 그렇죠 그럼요 그럼. 아일러브 알리칸테가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딱이야 딱이야. 딱이네. 저기가 딱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물고기 모양. 여기 알리칸테가 이 바닷가 마을이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거죠.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알리칸테 있네. 알리칸테 있네. 알리칸테 있어 알리칸테. 굿굿. 저거 좋다. 저런 거 하나씩 사오면 좋죠. 그렇죠. 저건 선물용은 좀 아까워. 우리 집에다가 놔둬야지. 네 이렇게 버섯거리를 걷다 보면은. 바로 이 집이 나옵니다. 어떤 집이죠? 엠파나다 맛집이거든요. 엠파나다? 엠파나다? 4점이고? 5점이 만점이잖아요. 어 그러니깐. 네. 어라. 어라. 아 만두 같은 거. 이거 먹어야겠다. 저거 가야지. 저거 먹어야지. 군만두 같은 거. 네 군만두 같은 거. 안에다가. 그렇지. 아 저렇게 꼬는구나. 만두구나 군만두. 저게 원래 16세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 남미 쪽도 이쪽에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미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즐기는 음식인데. 각 나라마다 저 송에 있는 송 있잖아요. 재료 같은 거. 다 향해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치. 맞아요. 그런 겁니다. 캔 유 레커멘드 엠파나다 힐?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한 엠파나다가 나왔습니다.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오와염. 이 집이 흐른다. 오와. 밥으로 짜. 이야. 이야. 우와. 이 안에 치즈하다. 미쳤다. 버섯이 아예 하나가 들어가 있네. 이야. 저거 버섯은구나. 아 지금 맛이 없앨 수가 없겠다. 피자. 피자 먹는 느낌. 그렇지. 이렇게 표면은. 약간 떡이 식감이에요. 떡이 식감. 쫄깃쫄깃한 거. 밀가루 반죽이라서. 그렇죠. 저거 하나 먹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 저거 한 두 개 가져야 되는데. 맛 종류대로 가져야 되는데. 네. 와. 너무 예쁘다. 예민 alm cross discus Footballianen이 embracingوں Ofcan paint. 오 뭐야. 집들이 엄청 고급지다 여기. 뭔가 부촌 냄새가 엄청 나네요. 오늘 진을 특별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자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짝 봤던 계단이 많이 나왔던 오징어 게임 나무라야 로파 여기가 제일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저게 숙소예요 근데? 스페인의 건축가 리카르도 보빌이 설계해서 1973년에 완공된 건물로 벌써 5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너무 예쁘다 여긴 진짜 부촌인가? 몇몇 방들을 에어땡땡비에서 예약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숙소에서 지내는가에 따라서 가격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객실로 예약을 했거든요 가서 보도록 하시죠 야 미쳤다 이게 유럽, 스페인의 포스터, 모더니즘 아파트 진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난 약간 월드보이 느낌 진짜? 대단해 그런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곳이 아닌 네덜란드 판화가 에셔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 실망하셨나 봐요? 예, 조금 그게 이제 같이 엎물려야지 딱인데 그래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오 멋있어 약간 그래도 미술 감독님이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색상이라든지 가르면 가를수록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익숙해지는 것도 어렵겠다 술 끊으신 분들 많이 있겠네 여기 입주하셔서 남의 집 자꾸 문 열고 절대 안 되겠다 여기 배달앱 시키면 큰일 나요 난리나 그러네요 네 여러분 이제 체크인 알아왔습니다 1박 숙박비 근데 스페인 치고는 네, 네네네네네네 과연 아파트 분위기만큼이나 방도 아름다운지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집 같다 진짜 호텔 숙소 같지 않고 약간 이런 데는 약간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느낌으로 그래 그렇죠, 약간 친숙한 느낌? 그렇지 자정식 같은 곳은요 우와 우와 아니 여기 이런 게 독특한 동네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와 주방도 깔끔하다 조리도 다 할 수 있도록 싹 구비가 돼 있네 향신용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 침대 큰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약간 게스트룸 느낌으로 두 명이서 잘 수 있는 침대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면 오시네가 좋은 숙소 형태죠 가끔은 호텔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숙소 참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대단히 이건 예술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건축 예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의 옥상에는 여기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우와 우와 너무 좋다 20만원 초반대의 뷰 장난 아니고 그렇죠 넓은 객실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십자가 모양의 이걸 또 만들어놨어요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저 뒤에는 돌산이랑 넘어가는 노을이랑 그리고 바다랑 아파트 디자인이랑 완벽하다 완벽해 이야 진짜 독특하다 멋있다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그 아침 시장을 가면은 생생한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센트럴마켓으로 들어가 봅시다 약 200여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 고기 과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오 딸기 여기 로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 발 디딤튼 없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야 이 두 가게가 제일 인기가 많네요 가까이서 보면은 고기 퀄리티가 엄청 좋긴 합니다 아 배기 너무 좋다 1층에는 수산시장이네요 어류를 취급하고 있네요 여기 지중해니까 여기로 가야지 그렇죠 아유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물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요 고기 고기? 아 그럼 여기 괜히 갔네 하하하하 여기 왜 가가지고 가끔씩은 가끔씩은 해물 먹고 해물 먹어야죠 이 쪽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야 여기 보면 참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 지금 여기가 오늘 신장 개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무료 시식코너로 오늘 무료로 나눠주는 거 같은데 저게 시식이에요? 무료로 많이 주시는데 와 진짜 뭐야? 쟤루 주네 쟤루 주네 쟤루 주네 쟤루 주네 와 대박이다 저기서 식사 한 끼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끼들 하겠는데요 이게 아침 시장이다 이런 풍경도 변경할 수 있고 그 시장의 외곽 쪽에는 타파스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타파스바 타파스바는 거하게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맥주나 커피나 음료랑 간단한 음식 하나로 이렇게 즐기는 문화입니다 배도 살짝 출출하니까 괜찮은 타파스바를 골라서 그냥 먹어보도록 합시다 알리타 스코넛바 아 분위기 봐라 아 맥주 올리브 저 올리브 지중해 올리브 기가 막히죠 맥주 가격이 3,5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괜찮다 세상에 오겹살 오겹살 아 예원 씨 약간 고기판 있잖아 너무 괜찮아요 저 고기판 왔다 왔다 6,400원 스테인드 진짜 먹을 게 많아요 저 표정은 진짜거든요 저가 진짜예요 바삭바삭해가지고 술 안주도 제격이다 뒤에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탁 탁 삭 튀겨가지고 오겹은 그 맛이죠 아 그럼 너무 맛있는데 와 술 안 마셨어 그럼 당연하지 그냥 드셔야죠 쫙 드셔야죠 아 진짜 올리브 하나 싹 먹고 올리브가 그렇게 맛있더라 해외가 지중해 올리브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로 올리브는 지중해지 올리브는 무조건 지중해 거의 라인들 다 네 여러분 다음은 이제 스페인 이 휴양지 알리칸테에 빠질 수 없는 액티비티를 하러 갈 겁니다 바로 이 하늘을 즐기러 갈 건데 하늘? 바로 패러글라이딩 헐 헐 오라 Parrhouse 헐 아έλ 12 kun 바스플라 빨리 지금 차량을 타고 그란 알라 칸타 산타콜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13만 원이면 가격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20대 생각보다 저희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3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몸속에 7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13만 원이니까. 아 13만 원?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남은 돈 식사도 하시고. 알겠어요. 알뜰한 친구예요. 알뜰한 친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을 준비합니다. 지중해는 우리가 내가 내 발 밑으로 지금 걷는 거잖아요. 오 멋있겠다. 저 때 약간 긴장내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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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 작업에ước 들어가訂閱, 워킹!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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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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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와. 진짜 후! 후! 이거 나와. 어쩔 수 없어. 나와던 것 같아. 진짜. 후! 저 표정 그대로 나와. 어쩔 수 없어. 저게 꾸며낸 표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후! 후! 이거 나와. 진짜 하늘에 날아 보는 건. 첫 경험이잖아. 첫 경험. 어쩔 수 없어. 게임 끝난 건데. 도파미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어떤 기분일까? 저기 바다 색깔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메징! 오! 오! 너무 열하다. 아, 큰일지. 미쳤다. 착륙을 합니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 오케이. 고마세요. 살면서 진짜 이런 경험은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 지금 알리칸테의 마스코트 하이라이트 산타바바라 성을 가고 있습니다. 저 성을 가는 길에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 마을을 거쳐 가야 됩니다. 바로 빌라 수잔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곳곳이 사진 포인트라고 소문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예뻐요. 동네가 너무 예쁘죠. 동네가 너무 예쁘죠. 이거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쁘다. 저 색깔이 예쁘다. 역시 지중해 색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이게 뭐야. 소변을 볼 경우에는. 오 마이 갓.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무섭다. 저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많이 하신 거야. 저 집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을이 빌라 수잔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마을 중턱에 걸려 있어서 이런 뷰를 자랑합니다. 참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빨래 건조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뷰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이 나강 너무 저기 긁었다. 아이 나강. 역시 정황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이 가. 나강. 여기서 우리는 저 뒤쪽에 보시면은. 바로 저기에 우리가 올라갈 산타바바라 성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해적들이 많았거든요. 아 맞아. 그 해적 수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세웠던 건 건축물인데. 정말 여기서는 알리칸테가 상징적인 거고. 아리칸테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다 보여야 해적들이 오는 거로. 아 해적이다. 다다다. 라고 하면 지킬 수 있잖아요. 후. 이리로 가야 된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우.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야 다 이쪽에 있네. 우와. 창고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 문 들어가도 돼 진짜. 저거는 진짜. 우와. 저런 경험을 사용해서 몇 번 못합니다. 맞아요. 불타오르고 있어. 우와. 우와. 알리칸테 시내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 진짜 진짜. 우와.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게 소도시의 매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였으면 사람이 박작박작 했을 거라고. 우와. 우와. 야 이 낭만이지 애들 여기 포도주 가져와가지고. 딱 마시고 있네. 애들이 포도주를 가져왔어? 야. 헬로우. 원래. 원래. 애들이라고 할 수 없네요. 어른입니다. 어른이신데. 예. 나간 지금 애들이라고 되셔가지고. 친군이네요. 엄청 놀랐네. 가만. 가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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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실 혼자 가는 여행에서 저런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날 저녁은 저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거죠. 진짜 멋있다.